성막강의 20번째 시간 할렐루야 연세중앙교회 장황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의 재료들 가운데 은받침, 금띠, 금고리에 관해서 오늘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은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정확히 말하면 성소죠. 바깥에 울타리가 있고 전체를 성막이라고 한다면 성소는 지성소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고 분양단, 떡상, 등대 이렇게 들어있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소를 만들기 위한 벽면. 벽면은 조각목으로 사용하였고 널판에다가 조각목에다가 금을 싸서 이렇게 했는데 그 널판이 총 3면이죠.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 서쪽, 동쪽인데 쓰여지는 널판은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20개, 20개, 이쪽에 6개에다가 규퉁이 2개를 더해서 8개 그리고 그 널판에다가 전부 다 은받침을 2개씩 받칩니다. 그러다 보니 96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이 널판들을 이어주는 금띠, 금띠를 두드리게 되죠. 이게 4개인데 보이는 게 4개,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총 5개씩 해서 여기 5개, 여기 5개, 여기 5개 총 15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앞기둥 받침 여기 앞에 있는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이 5개 있고 여기는 높받침으로 5개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휘장을 씌우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도 여기 보면은 기둥이 4개 세워지고 은받침으로 4개를 하고 그리고 또 역시 휘장을 내렸다. 휘장은 그룹,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받침은 이런 용도이고 여기 이제 이 널판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띠하고 금보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받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은받침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 믿음을 견고히 바치라. 은이 독소를 찾아내듯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에 반대하는 이념이 있는 곳마다 밝히 말씀으로 찾아 냅니다. 이처럼 말씀은 불의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또 성소의 조각목 널판을 은받침이 바치고 있어야 사망 모래 속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바침으로 내 믿음을 바치고 있어야 불의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믿음을 바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감정으로 바쳐 감정에 좌지우지하는 믿음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바쳐 그 생각과 지식으로 한계를 정하는 믿음 자기 신념으로 바쳐 그 신념으로 세운 믿음은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믿음을 굳건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은받침의 역할은 성소의 벽면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우는 곳이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다가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은받침을 든든하게 세워놔야 된다. 그래서 그 은으로 한 이유는 은별하기 위해서다. 이 은받침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받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내 신앙을 세울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감정이나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은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원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또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딱 거기다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킬 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받침이 되어버리면 이단이나 적그리스토, 거짓 선이자 이런 것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 믿음을 굳건히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은받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만약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사업으로 믿음을 바친 사람입니다. 기복신앙으로 자기 믿음을 바쳐도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개업하면서 목자님 사업이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며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복을 받으라고 축복해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그 성도가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더니 결국 망해서 빚만 잔뜩 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내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왜 망했습니까? 라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 성도는 사업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축복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자기 생각만큼 안 되고 오히려 망해버린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결국 이분은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사업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업에는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업 예배를 대단하게 치르고 기도하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면은 금방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땀 흘려 노력하느냐 또 내가 얼만큼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한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서는 얘기로 삼습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 해달라고 해놓고 시작부터 정력으로 구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을 꾸려가느라 여념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 부딪힐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작부터 사업 확장이나 출세 따위로 내 믿음을 받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받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받쳐 세운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건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결과에 따라서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여기 야거보사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해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어떤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업이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놓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과는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나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면 다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이 잘 됐을 때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보신 거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또 직장이 너무너무 바쁘다 보면 신앙생활을 등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차라리 바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사업이 굉장히 바쁘고 또 직장이 더 바빠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우선순위에서 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앞으로 나가면 나갔지 후퇴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가서는 나중 가면요 사업이 우선이 되어버리고 또 직장일이 우선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믿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왔다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질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었을 때 내가 물질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이 잘 되려면 그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도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영적인 권세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잘 견고하게 성립되어 있을 때 아! 이 사람에게는 물질을 마음껏 줘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신뢰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큰 사업도 하게 하셔서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유익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시골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할 때의 일입니다. 부흥의 첫날 집회를 시작한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 재정담당 집사를 비롯해 집사 몇몇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다음날 그 교회 단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더니 한 집사는 저소가 죽어서 성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집사 집에 가봤더니 요즘 텔레비전을 훔쳐가는 좀도둑이 설쳐서 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부흥성회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농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들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바치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저소 한 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장 돌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계 이상이죠. 그래서 그 저소가 병들어 있을 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제사님의 분명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보다 그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우리의 기도라든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런 것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 있는 분들이나 어느 곳에 있는 분들이나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나의 신앙생활이 변동사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일 그것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분자였고 또 그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흥성회를 연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에 직분자다라고 하면 또 중직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회에 참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도님들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갈등조차 하지 않고 당연히 저소가 죽어가니 당연히 이걸 먼저 해야지. 도둑놈 지키려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은연 중에 갈등조차도 하지 않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소한 것들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먼저 내 믿음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사소한 일에 내 믿음을 바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견고하게 내 신앙이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의 교회에 다니는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남편이 난 오늘 교회에 안가 당신이냐는 갔다와 라고 아내에게 고함치는 예를 봅니다. 부부간의 싸움 것이 교회에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자들의 심보가 참 이상합니다. 교회에 안가면 아내가 속상할 것을 알고 심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밉다고 교회에 안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것 위에 내 믿음을 바치려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됩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만 내 믿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늘 내 믿음을 무엇으로 바쳤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실족하거든 하나님 말씀이라는 은받침을 준비하지 못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은받침으로 바치지 못하면 성막에 조각목 널판이 모래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아무리 조각목 널판을 금으로 쌌더라도 은받침으로 바쳐야 성소가 견고히 서있듯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바쳐야 신앙이 견고하고 영구적으로 건재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부부싸움 했어요. 어떤 이유로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부부싸움에서 기분 상한다라고 해서 네 남자가 여자한테 나 다음주부터 교회 안가 이것을 하나의 어떤 협박으로 압니다. 이거는 부부싸움하고 교회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 위에다가 내 신앙생활을 두다 보니 내 감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안 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거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내 믿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오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아야 된다. 예배가 정말로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믿음 거기에 바쳐진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감정 이런 걸로 인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받침으로 성수의 널판을 바치지 않으면 모래 속으로 빠져들고 말죠. 결국은 그 성수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받침으로 잘 바치고 있어야지만이 성수의 널판들이 벽면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모든 구조물들이 안전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은받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초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쳐져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영구적으로 건재하게 된다. 이 점을 우리는 은받침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만이 불타지 않는 공력이 되게 하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은받침으로 단단히 바쳐야 시업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그것들에 휘둘려 세상 속으로 혹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고난을 겪는 그 시간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이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자 이내 물속으로 빠져들었고 예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건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사리 속에서 거친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 혹은 시험에 거친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 우리가 그 험한 풍랑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라 이리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베드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지 그냥 바닷물 위를 걸어온 거예요. 주님 말씀만 듣고 이리 오라 라고 했으니 거기 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바닷물인데 하여튼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밑이 물 위를 건 거죠.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걸었어요. 그런데 걷다가 갑자기 풍랑을 보는 순간 현실을 파악이 된 거죠. 제가 지금 바다 위에 있구나.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조금만 흔들리니까 결국은 주님만 바라보던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죠. 풍랑 때문에 현실을 보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 주님만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풍랑을 만나면 언제든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일어나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번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절대로 이 풍랑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 오라고 한 대로 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정할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주위 환경을 보고 풍랑을 보는 순간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 위에 세우면 실패합니다. 사업이나 물질 위에 세워도 안됩니다. 오직 말씀 위에 세워야 말씀이 변치 않듯이 내 믿음도 변치 않고 굳건합니다. 주위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기분 감정 환경 또 사업 물질 이런 것들에게 세우게 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지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도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내 신앙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못 다니겠어 라고 말하며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는 사랑을 사람의 인정이나 친절로 오해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바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 믿음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 믿음을 바쳐야 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랑 위해 자기 믿음을 바치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때인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는 신앙생활까지 만두고 맙니다. 이 사람의 경우도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인정받고 그런 것이 좋아서 인정받고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오는 그런 새신자들이나 또 교회에 오신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인정이나 친절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답도 못 받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의 인정이나 친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한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끼리 지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조금 상처받았다 라고 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다 라고 하면 어느 교회를 가서든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정이나 친절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이단이나 적그리스도 이런 데 이런 데서는요. 아주 인간적으로 잘해줍니다. 그들을 갖다 일단은 속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그 교리가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인정 친절 이런 거에 콕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용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인정이나 애정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을 바쳐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풍랑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버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결국은 이런 어떤 인생의 여러가지 어려운 험난한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그것이 내 믿음을 바쳐주는 아주 든든한 초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히의 믿음을 바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임 목사가 알아주고 교우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 재미로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히의 믿음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칭찬이나 관심이 끊어지면 열심히 해도 누구 하나 안아주지도 않는다라며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위에 믿음을 바치지 못하면 충성이 흔들리고 섬김이 흔들리고 결국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맙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 열심히 믿음인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교회에서 충청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히 다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도 안 해주고 관심도 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아 내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은 내가 열심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지만 섬긴 게 아니죠. 그 열심을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내가 뭔가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다. 아무리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내 몸을 다 받쳐서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충성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그런 신앙생활의 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열심을 내는 것이 정상적인 열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감사에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충성과 열심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러한 열심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감사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인데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열심 거룩한 열심 주님이 주시는 그 열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쏟아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라고 하면 이런 모든 충성 섬김 이런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열심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을 받쳐주는 요소가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믿음의 받침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피아노 위에 큰 글씨로 암흑애가 드린 것입니다. 라고 써붙여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붙여놔야 하나님이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제하시고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누가 사다 놓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저 무엇이든지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사에게 칭찬받고 사람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충성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나 평신도나 어떤 일을 할 때 꼭 남들이 알아줘야 하고 감사패나 감사장을 줘야 하고 수고했다고 박수를 해 주어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왜 쓰임받은 내가 영광을 받습니까?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박수를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주님이 나를 쓰셨다는데 감개무량하고 견딜 수 없는 감사가 커져 나와야 정상입니다. 제가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는 내 의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로 인해서 오는 칭찬 인정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바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가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교만 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엘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영광을 뒤로하고 내가 그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타락하게 되어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귀신이 되어서 인간들에게도 똑같은 죄를 짓게 하는데 그러므로 죄의 근본은 어디냐 교만 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나도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천사로 타락한 것이고 인간도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착각했던 것이 죄의 근본 이죠. 이게 교만 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박수받고 칭찬받으려고 한다. 그건 바로 마귀의 근성이 있다는 얘기죠. 사단의 근성이 있다는 얘기죠. 죄의 근성 교만이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열심과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충성하는 자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열심도 믿음이 바탕에 돼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열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열심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할 때 그래야지 온전한 열심이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불타지 않는 공력 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굳건히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충성 이 모든 것들이 뭔가 공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워졌다는 거예요. 터 위에 그런데 이것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불시험을 당한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까지 내가 세워놓은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나의 생각의 기준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목에 의해서 또 인정이나 애정 감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무너져버린다 라고 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환란과 시련이 오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고립됨이 있고 여러가지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공력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내 믿음을 다치고 있느냐 무엇이 나의 공력을 지탱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 10자부터 13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르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남아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흔적이죠 큰 기둥만 남아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야지 많이 지진이 오더라도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인식하시고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내가 너희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건물에 지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 버려두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막의 은받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받침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소의 기둥을 또 성소의 벽면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은받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치고 있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은받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재료들 가운데 금띠와 금고리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출애국기 26장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나중에 정리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남편과 북편 벽은 금널판 스무 개씩 마흔 개가 기둥처럼 버티고 서서 성막을 지탱했습니다 성막 남편이면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입구가 뭐라고 했어요 동편이라고 했죠 동쪽이니까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남편과 북편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 북편은 금널판 조각목을 금으로 싼 널판 스무 개씩 마흔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막 서편 벽면에는 금널판 여섯 개를 세우고 첫째와 여섯째 널판에는 견고하도록 널판 하나씩을 더 세웠습니다 여기 스무 개 스무 개 여기는 여섯 개 그리고 양쪽에 첫 번째 여섯 번째는 하나 더 세워가지고 총 여덟 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 성막 삼면벽을 세우는데 금널판 마흔 여덟 개가 들어갔습니다 20개 20개 8개 48개 그리고 그 널판 하나 그리고 그 금널판 하나마다 은받침 두 개씩 모두 아흔 여섯 개를 만들어 금널판들을 떠받치게 했습니다 은받침을 두 개씩 해가지고 쫙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 48개 곱하기 두 개씩 하니까 총 96개 96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널판들을 쭉 세워준 겁니다 또 널판마다 아래 끝에 촉이 두 개가 있고 은받침에는 홈이 하나씩 있어서 널판 촉이 그 홈에 들어가 금널판과 은받침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히 성막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다는 거죠 홈이 있어가지고 은받침에다 톡 끼우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널판 하나 크기가 장이 10규빗 광이 1규빗 반입니다 현대 길이 단위로 환산하면 규빗은 약 50cm에 해당하니까 세로가 5m 가로가 75cm인 6중한 규모입니다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길이가 5m 그리고 가로가 75cm 이런 것들이 20개가 쫙 겹쳐있으니까요 그 길이만 해도 얼마입니까 5m 곱하기 20하면 그 정도 이게 세로 길이가 되고 가로는 75cm 이게 6개잖아요 6개니까 계산을 해보면 대충 성수의 규모가 나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 거죠 이런 6중한 널판에 바치는 은받침 역시 얼마나 6중하고 견고했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으로 싼 조각목 널판 48개와 은받침 96개로 성막 3면벽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금으로 싼 조각목 널판 48개 은받침 96개 그렇게 해서 성막의 3면벽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에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성막 벽을 금과 은으로 육중하고 견고하게 만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 모래 위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벽을 보통 목재로 시원찮게 만들어 놓으면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거나 모래 잔에 파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과 은으로 육중하게 벽면을 만들어 세워 놓으면 바람이 아무리 무섭게 불어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금과 은으로 육중하고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널판이 전부다 금이 아니라 조각목을 금으로 싼 거죠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은받침을 말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아마 이걸 무게로 따지면 20개씩 한 벽면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 정도의 무게는 있어야지 모래 사막에서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막을 위해 이렇게 금과 은으로 육중하게 만든 널판들이 제멋대로 놀지 않고 성막 벽면으로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재구시를 하는 데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조각목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싼 띠와 그 금띠들을 꿰 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널판들만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해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죠 아무리 은받침이 받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로에게 받쳐놓은 거지만 가로로 서로 이어놓은 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특별한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금띠와 금고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성막 한쪽 벽면을 이루는 널판들은 눈에 보이는 기다란 금띠 4개와 외관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띠 하나 모두 5개 금띠로 단단히 연결되어 완전한 하나의 벽면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금띠 4개는 수많은 금고리로 꾀게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금띠 하나는 모든 널판의 측면 한가운데에 뚫린 구멍을 통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관통하도록 하여 마치 가름대처럼 가로질러 많게는 20개 적게는 6개 널판들이 견고히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널판이라고 치면은요 여기 금고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금고리 사이로 이제 띠를 끼는 거죠 가로로 그런데 이게 이제 4개는 밖에 보이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쪽으로 이어지는 가름대 역할을 하는 한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금고리가 있고 이건 금고리들이고 중간띠가 있고 은받침대가 있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에 수많은 성도가 있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열판들이 하나가 되어 견고한 벽면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기둥들이 벽면으로 다 세워져 있지만은 열판은 20개 28개 48개 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이런 금띠하고 금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날 교회로 친다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또 그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여러 성전의 기둥들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화합하게 만들고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의 띠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각자 모든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을 인도해 주셔야지 마니 올바로 인도해 주셔야지 마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마찬가지로 이 성막의 벽면들을 세워놓고 널판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금띠하고 금고리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 세 벽면을 이루는 널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서로 단단히 연결하는 띠들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입히라고 하시고 이 띠들을 꿰고리도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뒤곳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쌓아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이거 아까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이제 널판들을 쭉 벽면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벽면으로 세우는데 세울 때 이 금으로 산 이 띠가 있다는 거예요 띠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 총 다섯 개죠 이 다섯 개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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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 북쪽 서쪽 다섯 개씩 총 열다섯 개의 금 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금 띠들을 이어갈 수 있는 금고리를 또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금고리가 이제 네 개씩 되겠죠 이렇게 금고리를 만들고 또 금 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소의 벽면 그 널판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겁니다 은받침으로 세우고 또 세워진 그 널판들을 다시 금 띠와 금고리로 결합을 시켜서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요거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둥이 앞쪽에 다섯 개 뒤에 네 개가 있다고 했죠 이 위에다가 휘장을 씌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둥이 다섯 개 그리고 요걸 받치고 있는 건 뭐라고 했죠 요거는 또 노트 받침이에요 또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세우는 기둥도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기둥은 역시 금으로 싼 조각목이긴 한데 밑에 받치는 건 또 뭐라고 했죠 은받침이에요 그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성막 널판을 지탱하는 금띠는 믿음의 띠를 의미하고 또 둥글게 만든 금고리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금띠와 금고리가 성막 널판 기둥들을 연결해 주는 것처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도 성도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이 금띠하고 금고리가 없으면 이 벽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금띠와 금고리 각각 하나하나는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만약 그 중 하나라도 재구시를 못하면 성막 전체가 견고히 서지 못합니다 만약 이 금고리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와 각 구분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 각 지체가 성막을 버티게 하는 띠와 고리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조각목을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든 금띠와 금고리가 성막의 널판들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연결하지 못한다면 방야에서 언제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성막이 무너져 버릴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언제 세상 풍파와 악의 역사에 휘말려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공동체 안에 단단히 묶여 서로 붙들어주는 형제같은 연결과 연합이 꼭 필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리스도 몸에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몸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머리 따로 놀고 발 따로 놀고 손 따로 놀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몸이고 한 구성원이라고 하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묶어주는 역할이 바로 뭐냐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기회를 세웠을 때 일사불란하게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금고리와 금띠가 성막의 벽면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연결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초속되어 있고 또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나는 혼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초속되어 있다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나는 영혼 섬기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또 내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나는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그런 자이다 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다 라고 하면은 절대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경우든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교회에 소속이 되되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분을 맡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죠 그렇게 직분을 맡고 다른 영혼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나의 내 신앙생활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힘을 줘야 되잖아요 능력도 주셔야 되고 지혜도 주셔야 되고 필요한 환경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지체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영유권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러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 모든 그런 하나님이 주고자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죠 그러므로 직분을 감당 안 하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관에 소속이 되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도 지켜주시고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절대로 여기에서 나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고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 소속이 되되 그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로 쓰임받을 때만이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쭉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광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장은 10규빗 1규빗이 50cm라고 했죠 50cm 그리고 광은 1규빗 반 그러니까 5m 75c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촉을 만들어가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무를 만들고 또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마흔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스물로 하고 은받침 마흔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오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복잡하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성소의 3면 북쪽 남쪽 서쪽을 널판으로 싸는데 여기 스무 개 스무 개 여기 여덟 개 여섯 개를 세우고 뒤는 두 겹으로 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섯 개 그리고 각 모퉁이에 하나씩 해서 여덟 개 총 48개의 널판으로 싸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널판들은 이런 모양으로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은받침을 끼울 수 있도록 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금고리와 금띠인데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 성막 뒤곳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다섯 개라고 했죠? 이쪽 여기하고 여기 산면을 이 고리를 채우게 되는데 네 개는 보이고 하나는 안쪽으로 해서 이거를 갈을 때처럼 엮어주는 역할 총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열 다섯 개의 금 띠가 필요하다는 거죠 금고리를 다 만들어서 그거를 쫙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금 띠와 금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뒷부분은 뭐냐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격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들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은 후에 증거괴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거는 이제 안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기둥은 네 개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휘장을 커텐처럼 내릴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다고 하네요 갈고리 그래서 쭉 이렇게 아래로 커텐처럼 내리라는 거죠 여기에 모양은 천사들의 모양을 새겨 넣어라 그렇게 해서 그대로 여기는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괴 위에 속재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면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가 대하여 대하게 할지며 여기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증거괴 그리고 그 위에 속재소가 있고 여기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떡상 그리고 여기는 분양단 이쪽에는 등대 이렇게 놓아가지고 등대하고 떡상은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분양단은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배치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개꽃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망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기둥을 세우는 그런 부분인데 이 기둥을 세우고 여기다가 역시 갈고리를 만들어서 휘장을 커튼처럼 내리는 겁니다 문이 없어요 문은 없고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 성망 입구에 들어가는 동편에 있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휘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여기는 이제 기둥이 다섯 개고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이 높받침 다섯 개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성소에 벽면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은받침하고 그리고 금띠금고리 이제는 뭐가 남았냐면 이거를 이제 덮는 지붕들 그걸 네 겹으로 싸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소를 싸고 있는 벽면 그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성막의 재료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성막의 재료들 은받침 그리고 금띠금고리가 들어가서 성막의 벽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래 위에 잘 세워놓고 또 세워놓은 널판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금띠와 금고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붕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공부는요 아주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굉장히 또 흥미롭고 또 재미가 있어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강의 저런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론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성경 말씀을 종합적으로 쭉 보여드린 이유는 내가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게 그 부분이구나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성경 따로 공부한 거 따로 이렇게 있으면은요 나중에 매치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법계로 씌우는 것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막강에 계속해서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에 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때는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재무장을 하시고 영적으로 볼대로 침체되거나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이 기간동안 영적으로 응고해지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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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